자, 그럼 지금부터 함수의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서는 user, 사용자, defined,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라는 뜻이에요 즉, 사용자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면 됩니다라는 것에 대한 사용설명서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function.php라는 함수에 대한 예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function2.php라고 하는 이름의 코드를 작성할 거에요 functions 자, 그 다음에 h1 functio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2 basic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형식을, 가장 간단한 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basic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basic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실행되는 코드에요 그럼 이제 basic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해 봅시다 그 위에다가 function이라고 적습니다 function은 약속된 기호에요 php는 function이라고 하는 약속된 문자가 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함수를 정의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자는 그 함수의 이름이 basic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저 괄호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괄호 중괄호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자,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저는 print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기네요 아무 텍스트나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php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고서 지금 이 프로그래머는 basic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면서 그 함수가 호출되면 이런 코드를 실행하게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한 줄만 더 합시다 1, 2, 이렇게 그리고 basic이라는 함수를 basic이라고 쓰고 끝나지 않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나오면 php는 어떤 문자열 아니죠, 다시요 따옴표로 묶여있지 않은 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괄호가 등장하면 php는 저것은 함수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basic이라는 이름의 함수의 이 본문을 그때 실행하는 겁니다 자, 실행해 봅시다 function2.php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 여기다가 tag을 넣어볼까요?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basic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여기 있는 코드가 두 번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, 그래서 이것이 함수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즉, 여기 있는 이 코드 두 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저것이 예를 들어서 1억 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억 줄의 코드가 자, 여기 있는 거 일단 무시하시고 저, slash 두 개도 주석입니다 자, 이거 두 줄이 아니라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줄의 코드가 있으면 여러분이 1억 줄짜리 코드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어요? 네,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? 저기 있는 코드는 basic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 예,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function basic 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 basic이라고 하면 별로 이름이 의미는 없지만 여기 있는 basic이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도 어쨌든 간에 그 기능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지금은 한 번만 호출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여기저기서 군데군데서 1억 번 호출된다면 얼마나 많은 코드가 중복해서 등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로 정의를 하면 여러분이 그냥 basic 괄호 닫고를 1억 번 호출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에 문제가 있다면 이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만을 우리가 개선한다면 저 함수를 호출하는 1억 군데에서 한 방에 동시에 기능 개선이 일어나는 폭발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함수를 이해하는 첫 번째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봤으니까 우리 다음 수업에서 함수의 유모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